오늘 출근하실 때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10도, 충주는 7.2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낮고요. 대관령 등 강원 산지는 3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산간지역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9도선에 그치겠고요.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 일부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이들 지역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돼 치살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하늘은 종일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6.3도, 대전 11.5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하늘은 가끔 구름만 지날 뿐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주말에는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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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